자 이제 오늘의 제 마지막 시간은 326쪽 제2장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라고 있고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여기 내 내용은 327페이지부터 334쪽까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 설명드린 것과 책 내용하고 똑같이 제가 설명하니까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327쪽에 보면 상호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327쪽부터 일단 할 거예요. 이거는 외국인 등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오늘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매매계약 및 공급계약을 했으면 실제 금액을 신고하여 전부 등기부의 금액이 다 등깃게 함으로써 투명한 거래지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제 금액을 다 등기하기 위해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외국인 내국인 다 60년에 신고를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외국인은 매매계약 공급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즉 외국인뿐만 아니라 등이라는 것은 외국인, 외국정부, 국제기구 다 포함해서 외국인 등은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을 했을 때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 예를 들면 교환을 통해서 또는 증여를 받아서 판결을 통해서 뭐 이래서 취득한 경우도 좀 더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중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등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지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호주의라는 말은 예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고 했더니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못하게 제안을 했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을 못하게 막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제안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나라 사람의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취득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상호주의라는 뜻입니다. 상호주의가 시험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뜻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즉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취득을 했을 때도 신고를 해야 돼요. 이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부동산권을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되는, 외국인에 관한 적용되는 것은 매매계약을 제외한 즉 매매계약, 공급계약 이거를 그거 외에, 그거 외에 외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매매계약, 공급계약 외로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으로 취득을 했는데, 계약으로 취득했는데 이 계약이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뺀 나머지 계약이니까 교환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거나 증여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경우, 이거가 바로 계약이죠. 그런데 계약이 아닌 이유도 있어요. 계약 외, 계약 다음에 외자가 들어가면 계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취득했다 이거예요. 계약 외로로 취득했다, 계약 외로 취득했다. 그 말은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거나 또는 판결로 취득했거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환매권 행사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을 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무한대로 취득한다면 굳이 전쟁이 이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외국 사람 중에서 빌게이츠 같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다 증여받아서, 교환받아서, 재판을 통해서 다 취득해버려요. 그럼 굳이 전쟁이 이를 필요 없이 우리나라는 그 외국 사람 땅이 되니까 그 외국 사람한테 황제, 황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것도 신고하고 계약이 아닌 것도 외국인은 다 신고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너무 많이 취득한 것을 막고 어느 정도 취득하고 있는지를 통계해서 적당한 금액, 적당한 정도만큼만 취득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이 아닌 것도 전부 다 신고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 중에서 계약이 아닌 이유, 즉 교환계약, 증여계약을 통해서 취득했으면 교환도 계약이고 증여도 계약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별도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교환은, 증여는 금액이 안 나오는 거죠. 공짜니까. 이거는 꽉 바꾸는 거니까 금액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도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 군,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신고서에 몇 년, 몇 년, 며칠 교환했습니다. 몇 년, 몇 년, 며칠 누구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은 어떤 겁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여 시, 군, 구청장한테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이 제출을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때 신고할 때는 신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계약이니까 계약서를 복사해서 내야 돼요. 증여면은 증여계약서를 복사해서. 증여면은 증여계약서를 복사해서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 제출해도 되고 전자문서 제출해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계약서 사본이 송달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일단 신고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별도로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송부. 또는 팩스. 팩스를 우리는 모사전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사전송. 즉 팩스로다가 송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시, 군, 구청장은 신고를 했음을 확인해줍니다라는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되는데 거짓 신고를 했다면 이때는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이 과태료 금액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게 바로 중요하니까 별표를 여기다가 하나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계약외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한 장 넘어가면 328쪽에 있습니다. 계약외로 인한 취득 신고. 계약외로 취득했다는 것은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판결 경매로 취득했어요. 이것도 취득을 했으면 취득을 한 날로부터. 상속에서 취득이라는 상속회실이죠. 즉 사망한 날. 판결에서는 형성 판결이냐 이행 판결이냐는 좀 달라요. 형성 판결이면 판결 한 날로부터 를 말하는 것이고 이행 판결이면 소위권 이전 등기 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경매에서 취득이란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을 매순이라고 하는데 잔금을 완납한 날이 바로 경매에서 부동산 취득일인데요. 취득일로부터. 이거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자,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이가 있어요. 신고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취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거죠. 몇 년, 몇 년, 몇 년, 몇 일 상속받아서 취득했습니다. 몇 년, 몇 년, 몇 년, 몇 일 형성 판결을 받아서 취득했습니다. 또는 이행 판결은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몇 년 이행 판결을 받았지만 등기는 언제 해서 취득했습니다. 경매에서 잔금을 언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취득했습니다. 신고서에다가 서류를 첨부하는 거예요. 판결이면 판결문 4번이 되겠죠. 경매면 경락증명서 4번이 되겠죠. 이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 또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한테 제출합니다. 제출도 방문 제출 또는 전자문서 제출 다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주죠. 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아닌 이유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든가 했을 때는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특히 계약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일이 아니라. 그렇지만 계약이 아닌 것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이점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 바로 계속 보유신고인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 330페지 보세요. 330페지인데 이거는 계속 보유신고라고 해요. 계속 보유신고라는 것은 이것도 별판 안 하세요. 이건 뭐냐면 한국 사람 즉 내국인이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한국 사람 거예요. 그런데 국적을 외국인으로 변경했어요.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했어요. 만약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국적을 일본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종전에는 한국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가 이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됐으니 이때부터는 외국인이 보유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보유하겠습니다라는 계속 보유신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유신고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계속 보유신고하는 거예요. 계속 보유신고하는 건 또 계속 보유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적이 변경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적변경증명서를 복사해서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방문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되는데 만일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는 아까 계약일 때도 계약서 사본을 낸다고 했죠. 14인의 우편으로 또는 팩스로 송부해 주는 거고 또한 계약 외로 신고할 때도 방문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는 첨부하는 선인 판결을 하면 14인의 우편으로 또는 팩스로 별도로 보내주면 되듯이 국적이 외국인으로 바뀌어서 계속 보유신고하는 것도 방문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로 신고할 때는 첨부서류인 국적변경증명서 복사부는 14일 내 팩스로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별도로 시군구청장에게 송부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국적이 변경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적변경증명서 국적이 외국인으로 변경하여 계속 보유한다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 또는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증명서라고 합니다. 확인서 이거를 발급해 주는 거죠. 발급.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했으면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거짓 신고했다든가 라고 했을 때 거짓 신고라는 것은 6개월이 초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것처럼 신고했다든가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외국인 등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그 취득 신고와 계속 보유신고는 신고기한이 매매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인 경우에만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아닌 것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60일 6월 6월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 위반했을 때 제재도 계약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이 아닌 이유와 그 다음에 국적이 변경됐을 때 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나씩 했으니까 한 질문씩 다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2쪽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332페이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싸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트는 전부 다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거니까 외국인 등이 국내 있는 국내 있는 토지 중에서도 특별히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토지가 있다. 국내 토지 중에서도 일부 토지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토지인지 그게 330페이지 1번 외국인 등의 토지 지득 토지 거래 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허가 대상 토지 어떤 토지인지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박스에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군사 관련 토지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생태경관보존지역 내의 토지가 되겠고 네 번째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구역이나 또는 지역에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국내 토지를 외국인 등이 취득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무엇을 부탁하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시군군청장으로부터 누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 관련 토지 문화재 관련 토지 생태경관지역 야생동식물 야생생물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내의 토지 군문생약 이걸 외워야 돼요. 네 가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면 그때서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허가를 받는 것은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해달라는 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즉 허가신청서에는 저는 일본 놈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몇 병짜리를 몇 년 몇 월 며칠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를 취득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제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세요. 라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허가신청서에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지금 현재는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가 이런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외국인 사이에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된다면 계약을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는 토지 취득에 대한 합의서를 전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서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계약을 꼭 하겠습니다. 라는 합의서를 같이 첨부해서 이를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하는데 이때 제출은 방문 제출해도 되고 전자문서를 제출해도 돼요. 그런데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는 이 합의서 4번이 인터넷을 통해서 송질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허가신청서를 내고 나서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또는 모사전송 방법으로 별도로 송부해 줘야 되죠. 그럼 허가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허가 목적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는 며칠 내내 해주냐.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외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허가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외국인이 이와 같은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러한 구역이나 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해주는데 몇일이네 15일이네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외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이런 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준다라고 생각하려면 불허가를 하는 거예요. 불허가를 받았으면 불허가를 받았으면 계약을 해봤자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허가를 받았다면 그때서야 계약을 하고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을 주고 나중에 이전등계할 때 그 허가증도 제출하면 이전등계해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아까 무효라고 했죠? 무효라고 했었어요. 무효라고 했잖아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처벌돼 2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가능한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해요. 특히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됨과 동시에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를 같이 알아보세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무효다. 처벌도 한다.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계약했다. 그것도 무효다. 그리고 처벌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를 여기다가 두 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기타 사항에서는 1번 외국인 334쪽 기타 사항 한번 볼까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등에 관리해 보겠습니다. 신고관청 누구예요. 신양 군수 구청장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시군구청장은 전부 다가 신고관청이에요. 신고관청은 그 말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3조 1항 즉 가를륵 외국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안한다. 즉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5조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필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제6조 2항에 따른 허가하고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허가에 주면 허가증 준다고 했죠. 허가증 허가증 발급한 때는 그 내용을 외국인 부동산 지득 신고 허가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된 자 그리고 이 밑에 관리대장의 내용 이 관리대장의 내용을 신고허가 내용의 통보라고 제목을 바꿔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관리대장의 내용의 통보라는 말이나 신고허가 받은 내용의 통보 읽어봅니다. 신고관청은 관리대장의 내용을 그 말은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 또는 허가받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즉 시 도지사에게 뭐해야 되냐 제출해야 되냐 통보를 갖다가 제출로 고쳐놓으세요. 제출하여야 한다. 제가 정원표 개정된 내용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 올려간 것도 있어요. 제출하여야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즉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된다. 또한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그 말은 신고허가 내용을 통보받은 시 도지사는 별도로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보면 되겠네요. 자 이 말은 정리하면 이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외국인 등이 신고관청인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제가 신고관청이라고 할게요. 신고관청에다가 신고를 했다든가 계속 보유 신고했다든가 신고 확인증을 줬겠죠. 이 확인증을 발급한 내용 만일 외국인 등이 중요한 토지라면 신고관청에 허가를 신청했겠죠. 그러면 허가를 받은 내용 그럼 허가증 좋겠죠. 허가증을 발급한 내용 이것이 신고하면 신고확인증 허가를 해줬으면 허가증 이거 발급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신고관청은 이 내용을 신고관청은 바로 있는 시 도지사에게 이거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 신고 내용을 제출한다. 언제 한 달 내 한 달 내 그럼 시 도지사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바로 있는 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또 제출하는데 언제 한 달 내 한 달 내 제출한다.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 외국인 등이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을 줬구나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증을 줬구나 이런 내용을 시군구청장은 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 도지사에게 또 제출을 하고 또 시 도지사는 또 지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또 제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3번 벌칙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외국인 등이 군문생약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거나 또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도 무효이지만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또 맞췄어요. 그럼 마지막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맞출 수 있는 것이 335페이지 3장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이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에 대한 공법이 다 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336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해서 거기부터 토지거래허가 개념부터 볼게요. 336페이지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336페이지는 3장인데 토지거래허가제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이 토지거래허가제는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다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외국인만 허가받는 것은 군문생약구역토지 이거는 외국인 등만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받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아는데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 중에서도 특별히 토지 가격이 급격히 뛰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토지 가격이 급격히 뛰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이런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가에 영향을 주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건 외국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 외국인이 우리나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지 마음대로 취득해서 간첩 내려면 아지트를 제공하면 안 되겠잖아요.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외국인이 마음대로 취득해서 술판 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생태경관 보존 영향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해가지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유흥업소 차리면 안 되겠죠.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구역에다가 외국인 다 잡아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뛰는 투기와 전혀 상관없이 이런 토지는 외국인이 취득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외국인만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고 토지 거래 허가제는 우리나라 토지 중에서도 토지 가격이 급격히 팍돼요. 그러니까 투기가 지금 현재 있어요. 또는 장차 투기가 우려돼 이런 우려되는 이런 지역 투기가 있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이런 지역만 따로 빼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거 허가받아도 됩니까? 계약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세요 라는 허가신청을 하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좋아 계약해도 돼 라는 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지만 그 계약을 유효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투기가 있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이런 지역만 따로 빼서 내외국인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이 어디냐 이런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 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토기 또는 투기가 지금 현재 우려되고 있는 지역만 따로 빼는데 이러한 지역을 우리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요. 이런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관련 공부에서 지역 지구 구역 이거 공부했죠? 구역 중에서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별도의 구역을 지정하고 그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계약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청장한테 계약이 됩니까? 라고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그때서야 계약을 하고 그래야지만 계약은 유효하고 그래야지만 소지권 이전 등기라든가 또는 지상권 등기를 할 수가 있게 한 거죠. 그러면 과거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토지에 약 25%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그렇게 토지 가격 뛰지 않다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거의 다 해제되고 지금은 전국도의 한 2%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10여 년 전에는 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 이런 것에서 적게는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를 냈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많은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투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투기가 있는 지역은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된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전철역이라든가 어떤 연장이 된다든가 SRT 고속철도가 새로 신설되는 구역이라든가 또는 관공서가 이전된다든가 하는 특별한 아주 일부적 아주 코딱지만큼 조그만 지역만 토지 투기가 있지 그 외에는 토지 투기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거의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져서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 이 정도만 출제가 된다 이런 개념을 알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우리나라 국토 중에서도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아주 일부 지역 아주 일부 지역 아주 일부 지역 이런 아주 일부 지역만 몇 가지만 여기가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토지 거래 허가제의 개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36페이지 1. 토지 거래 허가제의 개념 토지 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밑줄 주세요. 당사자는 이게 바로 공동이에요. 공동 당사자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것만 밑줄 주세요.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며 형사처벌까지 규정했습니다. 일단 나오지만 이거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형사처벌이라고 해요. 토지에 대한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뜻이죠. 즉 실제 그 토지를 사용할 사람만 취득해야지 실제 사용할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가격 띄고 지금 하니까 토지를 샀다가 가격 더 올려가지고 되팔아서 투기하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사람은 실제 사용 목적인 사람은 계약을 해도 좋아. 그렇지만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투기할 목적인 사람에게는 이거를 허가를 안 해줘.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그 계약도 무효로 하고 징역 또는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하겠다. 자 그러면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봅니다. 별표 해놓으세요.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5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럼 지정권자 거기다 별표 해놓으실까요? 올해 출제 꼭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과 2번을 별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지역이 예를 들면 둘 이상의 특강도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이라고 가져갈게요. 이 지역이 그게 확대나면 자 이게 충청남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인데 근데 그 충청남도 안에 여기 대전광역시가 있어요. 대전광역시 어디에 갈까요 대전fan이 지정한다 이거든요. 그런데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예를 들면 대전이라고 칠게요. 여기 대전인데 이게 대전이에요. 대전광역시인데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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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어디 갈게요. 대전서구라고 할게요. 여기는 여기는 유성구라고 할게요. 유성구. 그러면 서구와 유성구가 걸쳐서 이만큼을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구도 그렇고 유성구도 그렇고 대전광역시 하나의 특광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두 개가 시군구가 서로 걸쳐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은 대전광역시 내니까 이때는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다 이거죠. 이것이 특광도가 둘 이상의 특광도로 구분해서 나눠져서 있다면 국토교통무장관이 하나의 특광도 안이지만 두 개의 시군구로 나눠져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체가 하나의 특광도 안에 들어있다면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래는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같은 시도 안에 걸쳐있을 때는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투기가 급격히 뛰는 이런 지역은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해놓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지역은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던 거 하세요. 나중에.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정 대상 지역을 보겠습니다. 교재 337쪽.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리 및 집행, 합류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미쳐주세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다음에 직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직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이거 두 개만 미쳐주세요. 그래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직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음영박스는 이게 전부 다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직가가 급격히 뛰는 지역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1, 2, 3, 4 해놨으니까 읽어보던 거 나중에 하세요.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지정 절차. 심의, 그다음에 공고, 그다음에 열람 이런 신서로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여기를 지정했다. 여기를 지정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만일 다른 특광도, 시도로 걸쳐 있다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고 동일 시도 안에 있다면 이때는 특광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곤, 시도지사가 지정하곤 먼저 심의를 거쳐야 돼요. 먼저 이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것은 심의는 거쳐야 된다는 거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은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시도,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정을 했다면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왜 알려줘야 돼요?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이 지역을 지정한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를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거를 다 공고하는 거예요. 공고. 다 공고하는 거죠. 공고하는 거예요. 다 공고하는 거죠. 공고. 다 공고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한테 일단 알려줄까요? 자기 밑에 있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주고 시도지사는 또한 누구한테 또 알려줄까요? 해당되는 시군구청장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공고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도지사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보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에게는 또 통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서 공고를 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이런 같은 상황을 공고를 했으면 이거 자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또한 공고도 하지만 플러스 주민들에게 열람도 시켜줘야 돼요. 열람. 여러분들 우리 시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계약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에 와서 허가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15일 이상 열람해야 되는 거예요. 열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토지가 다른 시도지역에 걸쳐있으면 장관이 지정하는데 사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민을 거쳐야 되는구나.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땅이 같은 시도지역 내에 있는 땅이라면 그때는 특광도지사가 지정하는구나. 그 다음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민을 거치는구나. 지정을 했으면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알려주고 시도지사는 그 지역에 있는 시군구에 알려준다.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또한 통제해주는구나.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이거 공고하고 열람도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아니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열람하는구나. 이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교재는 338쪽 지정의 효과 및 효력 발생 시기라고 있어요. 그것도 별표해 놓으세요. 이것도 별표해 놓으시고 그래서 교재는 337페이지에 있는 지정 절차에다 별표하나 그 다음에 338쪽에 있는 지정의 효과 이런 것도 별표해 놓으시고 그런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정이 됐으면 이것이 지정이 됐으면 지정이 됐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 지정을 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오늘 지정하고서 당장 오늘부터 계약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지정을 했으면 5일이 경과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을 하고자 하려면 유상승계 취득을 하려면 먼저 토지소재지관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상승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계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 말이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339페지가 바로 제2절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 340페지로 바로 넘어가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의 필요 별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340페지 1. 토지거래 허가의 필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밑을 주세요.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인데 가별고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 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과 지상권을 취득을 할 때도 미리 허가받아야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예를 들면 택지 분양권을 말하는 거죠. 택지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그 밖에도 분양계약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겠죠. 을 이전하거나 설정,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로닫고 을 계약, 즉 예약을 포함한다. 이하가로 이하토지거래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국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미리 시국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어떤 거래만 허가를 받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죠.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받는다 이거예요. 소유권과 지상권만 받지 소유권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죠. 그래서 소유권과 지상권이에요. 그럼 소유권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어떤 거를 통해서 지급할까요? 매매계약, 교환계약이죠. 그리고 지상권도 계약. 그런데 대가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되지 대가가 없는 경우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대가가 없는 경우가 바로 증여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증여계약은 공짜예요. 공짜로 주면서 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무상계약인 증여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 특히 예약을 포함한다는 건 거의 몇 년 나와요. 예약을 포함하니까 가등기 설정할 때 가등기 설정하고자 할 때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포함한다. 밑을 치고 가등기인 경우에도 허가받아야죠. 그럼 가등기기도 예약이지만 대물변제 예약이라든가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도 다 포함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약에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와 같은 것을 예약이라고 하죠. 그것도 허가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허가 일반에서 허가권자는 지구구청장이다. 허가대상 권리 보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허가대상 기준면적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 해서 다 허가를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그것도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하고자 할 때 즉 예약을 포함하여 유상승계 취득하고자 할 때만 허가받아야 했죠. 그러니까 어떤 면적인지 이 면적을 지금 외울 수는 없어도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가 코딱지만큼 지적하면서 투기할 일은 없으니까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유상승계 할 때만 허가받아요. 그러면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냐 또는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냐에 따라서는 다르죠. 그러면 도시지역 하면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김동영선에서 도시지역은 몇 가지로 구분했어요? 주상공록 이렇게 배우셨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외에 별도의 지정이 없는 미지정지역도 있겠죠? 주거지역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몇 제곱미터냐? 180제곱미터 초과할 때 상업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공업적은 660제곱미터 초과할 때 녹지적은 100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 주상공록이 아닌 나머지 지정을 하지 않은 적은 90제곱미터 초과할 때만 봤고 도시적 밖에 있는 토지인 경우는 크게 나눠서 임야가 있고 농지가 있어요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할 때 농지는 500제곱미터 초과할 때 농지와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적 밖에 도시는 전부 다가 250제곱미터 초과할 때 그래서 2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농지는 2배인 500 초과 임야는 1000초과할 때 이때만 초과 이거는 지금 외우기가 어렵겠지만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내용이 되겠죠 이런 것만 허가받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교재는 347페이지인 면적 산정의 특례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3,4월들에 그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신청 자 허가신청할 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읽어보겠습니다 342페이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취득자금조달계획 이와 같은 것을 허가신청서에 같이 적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조달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면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별도로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신청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다가 어떤 계약내용을 기록하고 자금조달계획을 같이 기록해서 내는데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바로 밑에 참고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이해야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1번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 교환이면 교환당사자 지상권거래하면 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라는 계약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한다 두 번째는 계약하는 부동산의 2번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도 기록하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과 권리가 설정된 현황 예를 들면 이 토지에 지금 현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하는 경우 이런 것도 기록합니다 3번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 공작물 및 임목 등에 관한 사항 즉 토지거래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 토지 외에 지금 현재 건물 등 지상물이 있다면 지상물도 있습니다 라는 것도 기록합니다 4번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가 소유권을 이전하려는지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려는지 이런 걸 기록합니다 5번 계약 예정 금액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상권은 지상권도 유상이 원칙이지만 지상권은 무상이 있을 수도 있죠 무상인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아까 유상승계 시득할 때만 만들었죠 유상승계 그래서 지상권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 지료인 지상권 설정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짜로 소유권을 지득하는 증여 공짜로 지상권을 지득하는 지료 지급이 없는 지상권 계약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6번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앞으로 이 토지를 매수하여 또는 이 토지를 지상권을 지득하여 어떻게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이용계획과 마지막으로 7. 토지 지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도 기록합니다 자 이런 거를 기록하여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토지소재지관 시금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양가로 2번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금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허가신청을 받은 시금구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해주는데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별도로 판서를 할 겁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 외에 문제를 지금 또 출제되는 부분이 지금부터 설명드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시금구청장의 조치사항 이런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다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예약을 포함하여 유상승계 취득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허가신청은 매매계약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당사자가 되겠고 교환거래하면 교환당사자가 거래당사자가 되겠고 지상권 계약에서는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거래당사자가 되는데 공동으로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허가신청서를 이걸 누군지에 제출하느냐 토지소재지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자금조달 계획 이것과 같이 첨부하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공동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만일 단독으로 신청을 했다면 이거는 허가신청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신청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시군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이거를 해줄 사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5일이라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이 15일인데요 일단 허가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 허가신청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이것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합당하면 15일 내에 허가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허가통지해준다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분야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받았는데 이거 허가신청한 내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이때는 불허가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게 아니겠죠 몇일이내 15일이내 이게 바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이죠 그런데 15일이내 허가통지 불허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15일이내 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았다면 허가통지를 한 적도 없고 불허가통지를 한 적도 없으면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냐 15일이내 이런 허가통지 불허가통지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안 했다면 이때는 15일이 신청받고 15일이 경과된 그 다음 날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본다 그럼 결국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 부터 며칠째 16일째 되는 날 16일째 되는 날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가증을 발급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허가신청을 받았는데 허가신청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이 거래당사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이 토지가 국가공익사업용 토지를 꼭 필요한 토지야 그러니까 매도인 A 매수인 B 얘네들이 개인이 땅을 개인이 취득하는 게 좋지 않고 이 토지는 국가공익사업용 토지로 취득을 해야 될 만한 토지야 즉 여기에 기관산업이 들어갈 지역이 통과되는 땅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은 니들 거래하지 말고 이를 먼저 선 매수할 자가 있으니 먼저 매수할 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지정을 하여 이를 허가신청인에게 15일 이내 통지해줘야 돼요 15일 이내 그럼 이 토지를 먼저 매수할 자는 누구를 지정하느냐 공익사업용 토지니깐 이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니깐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일 수도 있고 등 이때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익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인 네가 매수할 수가 없고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매수하도록 지정을 했다라는 사실을 허가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돼 근데 이것도 통지를 안 했어 이것도 안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16일째 되는 날 허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요런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은 뚝 봐가지고 허가신청을 받은 신구청장은 이 토지를 이 매수인이 매수를 취득하는 목적이 매수하는 목적이 매수인이 목적이 실제 필요하여 사용할 목적이라면 실수요성이 있다면 이거 이거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5일에 그리고 이 토지를 국가가 이용하는데 계획에 토지 국가 계획에 적합을 하다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때 이 매수인이 면적이 합당하다면 허가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런 실제 수요성이 없다면 국가가 계획에 적합하지 않다면 토지를 매수하는 목적이 매수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당하지 않다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 지역의 토지를 제가 농가 주택 짓고 쓰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농가 주택을 질 땅이 10만 제곱미터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면적에 적합하지 않죠 아니 거기다가 농가 주택 짓는데 한 100제곱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하면 충분한 걸 무슨 10만 제곱미터 땅을 사겠다 이거는 그 실제 농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허가를 받을 구실에 불과하고 이건 투기 목적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사용 수용 사용할 목적 실수요성이라고 하는데 허가 신청한 이 용어 매수인이 실제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라면 허가해주고 국가계획에 매수인이 이용하더라도 적합하다면 허가해 줘야 되고 실제 이용 목적도 합당하다면 이거를 허가해 주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다면 이때는 뭐해 주라는 거예요 허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면 뭐하라 얘기해요 불허가합니다 이거 불허가한다는 거예요 불허가 이런 거 언제 신청받은 날도 15일 이내 이런 거 안 해도 그 다음날 허가해지는 무엇으로 봐 근데 이 토지를 푸니깐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산다 라고 지정을 할 거면 지정을 해 줬다고 그러니깐 기다리지 마 에동이 가만히 있어 너희들 기다리지 마 허가 여부 결정되는 거 지정하지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살 거야 라고 지정했다는 사실을 15일 이내 통지를 해 줘야 돼 이런 거 안 하거나 이런 거 안 하거나 이런 거라도 해 줘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15일 이내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안 했을 때는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본다 요게 이제 시험에서 꼭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교재 340페이지 4번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시군 구청장은 허가 시정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한다 요런 게 아니 어떤 걸 허가해 줘야 되냐 1번 반가를 1번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토지 이용 목적에 실수요성이 없다면 허가해 주지 말고 실수요성이 있다면 허가해 주라 그 말이죠 즉 1번 거기다 토지 거래 허가 기준에다 별표를 두 개 넣으세요 1번 그래서 반가로 1번에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일곱 가지가 있을 텐데 일곱 가지 1번부터 7번까지 이용해서 1 2 3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동그라미 1번 누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이다면 즉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자기가 거주할 주택 용지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라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2번 2번 허가 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밑을 주세요 복리시설 또는 편의시설 1번에서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 이거를 밑을 치고 1번에서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 이거 밑을 치고 허가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이걸 밑을 치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을 설치할 목적이라면 허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복지시설 편의시설 사용 목적이라면 허가해 줘야 된다 왜 투기 목적이 없으니까 1번도 투기 목적이 없으니까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업인 또는 다음에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여기서는 농업인 업인 임업인 업인 이걸 밑을 치세요 농업인 임업인 업인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농업인 등 이라고 합니다 농업인 등이 실제 농사할 목적 또는 축산업을 할 목적 임업을 할 목적이라면 실제 사용 목적이라면 허가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목적이라면 허가해 주고 실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볼게요 교제 344쪽 반가로 2번 중간에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목적에 적합성 해놓고서 1.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 즉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하면 허가해 주고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반가로 3번 그 면적이 토지 이용 목적으로 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럼 허가해 주지 말고 적합하면 허가해 주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외우는 것도 이해가 전쟁이 돼요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해 주지 말고 실제 사용할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 또한 국가 계획에 적합해야지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매수하는 목적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해야지 적합하지 않다면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허가 간청의 조치 허가 불허가 처분 그럼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 간청인 시군구청장은 적합하면 허가 부적합하면 불허가 통지를 15일 이내 해야 된다 근데 이 허가 시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딱 봤더니 이거는 공공용지로다 지금 꼭 필요한 처지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매수해야 된다고 지정을 했다면 지정했다는 사실도 15일이나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이 15일인데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해 주었으면 허가증을 발급 불허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명으로 통제해야 된다 또한 다만 15조에 따른 선매협의 절제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기간에 즉 15일 이내에 그 선매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이거 세 가지죠 근데 오른쪽에 양가로 1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즉 15일에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서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꼭 별표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매수신청이라고 있어요 이의신청과 매수신청은 뭐냐면 불허가 통지인 경우에만 나오는 거예요 불허가 통지인 경우 불허가 통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의신청 매수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불허가 통지를 했어요 당신은 진짜 사용할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국가계획에 적합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합니다 당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당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초과해서 너무 많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불허가 합니다 라는 불허가 통지를 하는 거예요 왜 불허가 통지를 해주는지 그 이유를 기재한 불허가 통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불허가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통지해주면 불허가 통지를 해주면 신청인은 불허가 통지를 받고 나서 통지를 받고 나서 통지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한 달 이내에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재 345페이지에 있는 이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 이의 신청한다는 것은 시군 구청장 당신이 내가 실수 예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 실수 예정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허가 통지한 거 이거 허가로 바꿔주세요라고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불허가 통지받은 날부터 한 달 내에 매수 신청은 무슨 말이냐면 아 이거 불허가 통지 불허가 하려면은 이거 매도 이익을 하는 거예요 다 매도 이익 이거 이거 이의 신청은 거래 당사도 누구든 간에 다 이의 신청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의 신청은 누구나 이의 신청은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다 이의 신청할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주로 누가 하느냐 주로 이거는 매수인이 이의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진짜 실제 사용목적인데 왜 불허가 했냐 이렇게 이의를 다할 수 있다 이거죠 한 달에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매수 청구를 해도 돼 또는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이건 누가 한 거야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야 매도인이라는 거야 시군 청장 야 우리가 계약하는 거 불허가 하려면은 국가 니가 살아 국가에서 살아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의 신청을 했으면은 이의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거는 시군 구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수 청구도 시군 구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이 제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매수 신청까지 보셨어요 7번 346페이지 무허가 계약의 효력은 효력이 없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면 효력이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교재는 349페이지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가 있어요 347페이지 이거는 허가를 통지 받아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대로 토지를 잘 이용을 해야 돼 이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바로 교재 349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349페이지 그럼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용 목적 거기다가 별표를 한 두 개 해 놓으세요 그래서 교재 349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이용 의무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불허가 통지 받은 사람은 한 달 내에 이 신청하거나 또는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허가 통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맨쯤에 토지 허가 신청할 때 어떻게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이용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자 그 중에서 349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 이용 기간은 별표를 별도로 하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떨어집니다 350페이지 동그라미 아니 350페이지 반가로서 한번 이행강제금 해 놓으세요 이행강제금 그래서 시군 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시군 구청장은 이행 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지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 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건 매년 부과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교재 353페이지 큰 9번 토지 거래 허가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별표 하나 해 놓으실까요 353페이지 토지 거래가 특례 그 말은 토지 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된다라는 특별한 예의가 있다 이거죠 반거리로는 협의에 의한 허가 의제 즉 국가 등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 일방이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냥 국가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토지 거래 대상 시군 구청장하고 협의하면 그냥 협의하면 그냥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기 때문이죠 이런 거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교재 354페이지 반가로 3번과 반가로 4번 거기다 별표 하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반가로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의제 그 말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가 농지인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농지법 규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만 받으면 됐지 농지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거민 의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거민까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검사 도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 마지막이 이제 선매인데요 선매라는 게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매도인과 매수인 지들이 직접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거 공공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사적인 거래 하지 말고 이거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즉 뭐 주택 토지 공사 등이 먼저 매수하게 하는 제도 이게 바로 선매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선매 제도 개념은 받고 한 장 넘어가서 356 배지 2 선매자 지정 및 선매 대상 토지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군 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토지를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즉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협의 매수라고 미쳐주세요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용 토지라면 이를 사회인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매수할 자를 지정을 하여 누가 시군 구청장이 지정하여 그 사람과 매도인은 협의해서 매매하시도록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협의 매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강제로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매 협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군 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한 달 내에 한 달 내에 아까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제하는 것은 한 달이고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제하는 것은 한 달이고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내에는 이거예요 한 달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제한다 자 이거는 이거는 어떤 15일 이내라는 것은 이거 15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 구청장은 매도인인 매수인인 이 토지는 이거는 공익사업용에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선매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선매자를 지정했는데 선매자가 누구냐 선매자가 누구냐 이거는 이거는 아직 지정을 하지 않고 단지 이거는 국가공익용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쟁이 매수할 예정입니다 라는 그것만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통제해 주는 것은 선매자를 완전히 선매자를 확실히 지정을 한 거예요 지정 이거는 선매자 지정 예정이라는 지정 예정이라는 사실만 통제하는 것은 15일 이내고 누가 선매자다라는 것을 정하는 것 통제는 한 달이라는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제한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쉽게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정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마쳐야 됩니다 라는 것 그 밑에 시행령에 규정된 선매 절차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정옵에 올려드렸어요 읽어봅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 일부터라고 돼 있는데 지정 일부터를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고쳐 놓으시고 15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마쳐야 하며 지정 일부터 30일이라고 돼 있고 또 개정됐어요 지정 일부터 30일이 아니라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 협의 조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오른쪽에 357페이지 마지막 5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조치인데요 시군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지치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를 알려야 하며 현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강제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 그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매에서는 토지 거래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선매자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라고 15일 이내에 통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구체적으로 누가 선매자다 라는 것을 지정해서 통제해주면 선매자로 지정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면 LH는 지정을 받고 나서 또한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내에 토지 매도인과 선매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되는 것 선매 협의를 마쳐야 되는 것 현매에 마쳐야 되는 것 현매에 마쳐야 되는 것 현매에 마치고 뿐만 아니라 선매 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조서를 또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예예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시군구청장에 제출하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매자로 지정이 됐으면 지정받은 LH공사는 지정받고 나서 지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토지 매도인과 선매 협의를 끝마치고 또한 현매 협의 조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장에게 한 달 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선매자로 지정받은 LH공사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현매 협의를 끝마치고 선매 협의 조서도 작성해서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한 달 내에 제출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인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셨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까지 기본서를 한 세 네 번은 최소한 읽으실 텐데 요거 배웠던 내용을 특히 날짜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알아두시고 큰 틀을 잡아두시면서 이해하시고 외웠던 거는 제 3, 4월부터 또 그때부터 또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제 3편 중개실무 마지막 시간이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중개실무편에서는 보통 한 6, 7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